한글자막 by 한효정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바울에게 폭행을 가하는 데 열중이 있었고 결국 그 무리는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바울 그리스마를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천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로마의 군인으로서 오히려 편파적인 유대인물에 비해 정직하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천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공동체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언급한 자객은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전쟁기에 기록된 역사의 기록을 기반하고 있는데요. 애급 출신의 유명한 자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는 ADO 54년에 폭동을 일으켜 자칭 자기가 메시아, 선지자라고 말하고 다니며 로마의 압재로부터 유대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3만명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감남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끌어가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그 도시에 쳐들어가 로마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총독 벨리스와 그의 군대가 그것을 저지하고 그들을 체포했으며 극렬히 저항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그 잔당들이 흩어졌고 폭동을 주도했던 그 이집트 사람, 그 자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그러던 중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객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처해질 죄목은 어떤 죄목이 처해지겠습니까? 어떤 형벌을 받을 것 같으십니까? 내란죄는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나라에서는 사형에 처해질 만큼 중대한 죄목입니다. 사르도 바울은 그런 중대한 죄의 제목이 쓰여져 있고 매도 심이 흠집 맞은 상태입니다. 파울링이 좀 나서 더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육체나 그 심령상태가 어떠할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정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내란죄가 입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전복할 거라는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오해를 받아 각고의 수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오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해의 사람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타고나기를 꿈쟁이로 태어났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꿈을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나눴어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눴어지만 그는 오해를 사서 팔리게 되었죠. 형제들이 요셉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오해와 미숙함이 불러일으킨 고통인 것이죠. 오해의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 자신의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일이 생기시죠. 일을 겪으시죠.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는가? 아니 벌벌 이렇고 볼포무는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대체 어디서 배웠는가? 이런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저 사람은 한낱 나사렛에 산 목수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의 이야기를 고쾌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돈이 없는 것? 힘들죠. 냉정하게 힘듭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없는 것? 왜 주님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인정합니다. 학점을 못 받는 것? 열심히 하십시오. 오해나 고쾌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노력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 그것도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 오해들이 쌓이고 심지어 그 오해가 풀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려는 것입니다. 오해가 쌓을 때 우리는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직장에서 어려운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입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한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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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다시 나에게 비수가 되어 꽂힐 때 아니겠습니까? 뒷담화로 고통받기도 하고 심지어 뒷담화뿐만 아니라 앞에서까지 비난을 서슴치 않으며 소위 왕따까지 이어진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육단적이긴 하지만 이 억울함의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 결백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오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판단하게 만드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오해로 인한 상처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래서 그랬대. 걔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대. 아니 글쎄 걔가 그런 말을 했지 뭐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늘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도 농탁 다 빠져 있어요. 어떠한 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랬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만들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가십거리를 찾고 전파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해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선동하고 있는 것조차 모른 채로요. 인터넷에 떠도는 찌라시나 혹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수익을 내려고 불필요한 정보들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릴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로 가십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외에는 이처럼 단순히 어떤 착각의 오류를 넘어 또 이해와 판단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에는 영혼의 흠을 내는 일까지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술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바론은 이 어려운 오해의 순간에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말인 히브리어로요.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인가? 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직도 이렇게 이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선포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바울은 22장부터 26장까지 여섯 번의 자기애명을 하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요. 그때마다 바울은 구구절절 오해에 대해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선택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로 보이는 우리의 반응은 당황스럽죠.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화가 납니다. 화를 내지 않더라도 감정은 좋지 않은 건 분명해요. 그쵸? 오해당하는데 기분 좋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를 판단하는 그 순간에 난 너무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감정이 좋지 않고 화가 나는 일은 오해를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화를 낼 것인가? 화를 넘어서서 분노와 증오로 그리고 복수심으로 내가 불탈 것인가? 아니면 그 기회를 삼아 도리어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것인가? 아, 목사님 그 말은 쉽지 잘 되지 않아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네, 압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열 번이고 열 번을 다 그 본을 선택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죄송하지만 그게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안 할 것입니까? 어렵다고 피할 것입니까? 세상은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예수님의 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본을 보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사람으로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그리고 유대인으로 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시 가장 저명한 교사였던 가말리아리의 문화에서 수학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한 학기에 5천만 원이 드는 학기를 수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졸업하기만 하면 모두가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의 말이라면 다 예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찬양인도를 하는데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음악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밴드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서울 음대나 버클리나 한예종이나 이런 기라성 같은 학교에 나온 분들이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육해주신 권위로서 그걸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학교가 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움의 터전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정말 많이 배웠어.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참 겸손하기까지예요. 나만 잘나지 않았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켜세우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동질의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남자나 여자나 가래것 없이 박해를 받았지 않느냐 심지어 감옥에도 보내고 죽기까지 핍박을 받았지 않느냐 나도 그러했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사내들인 공예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체포되어 가지고 간 그 망명자 소환 명령서가 그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망명자 소환 명령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 받은 사람들에게 다 발부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체포하려고 체포하려고 냈던 그 체포의 명령서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는 것을 서슴치 않았던 바울은 아마 이 마음속에 큰 짐이 있었을 것이에요. 스테반을 돌로쳐 죽이는 그 순간이 아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그 자리 예수녀의 범죄했던 그 자리가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그때 그랬을까? 나는 왜 그때 하나님을 멀리했을까? 나는 왜 음란의 죄 앞에서 우상의 섬김의 죄 앞에서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그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자신을 불러주시고 기적으로 감싸주시고 보여주시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은혜는 절망 속에서 빛을 발하기 마련이고 메마른 사망에서 핀 꽃과 같이 더 찬란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죄목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꽃을 피워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당신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오는 충실한 유대인이며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 속에 새겨놓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서는 변절이 아니라 변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혁을 경험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해를 받고 낙마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곳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혁을 경험해야 돼요. 나의 삶의 안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흘림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깨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학업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직장 속에서도 여전히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계속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넘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변혁되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말리아리 수화에서 배웠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오늘 이 공간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어요. 그런 그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바뀌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해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옆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면역시키실 것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실 것이에요. 내가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음성이 도저히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움직임과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능력 안에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눌 두 번째는 나는 부르심의 사람인가입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천부장이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군중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할지라도 핍박받을 수 있고 크리스천이라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고난에 처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더 곤란해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세요 옥사님? 예수님 전하다가 막 곤란해져서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곤란한 상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지까랑에 붙잡고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나를 만나주시면 제가 이 곤란에서 허선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소식을 전하고 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러다가 이 난처한 상황을 당했는데 바로 응답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와 내가 나 때문에 핍박 받는구나 내가 나를 전하다가 공경에 처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요 예수님과 추억이 쌓이는 것이에요.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여쭤볼 게 상당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식콜콜한 것부터 중차대한 것까지 너무나도 여쭤볼 게 많아요. 모기는 왜 만드셨어? 부터요. 도대체 이 더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부터 시작해서 이 추위는 무엇입니까? 뭐 시식한 것부터 너무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그때 어려웠을 때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때 힘들지. 그때 힘들었지. 그때 이러한 일을 겪은 건 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수고했다. 잘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추억이 쌓인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배웠을 때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주님 그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전도회를 왔을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주님 이런 열정과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아십시오. 전략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신 한 사람이라면 주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을 위해 그의 손을 펼치사 그의 날개 안에 두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도바울이 어려운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군중들이 사도바울을 향한 이 분노와 흥분을 감추지 못할 때 더 나아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혐오로 사도바울을 죽이고자 했을 그때 그 사리를 쏟아낼 때 천부장은 그를 병영 안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그렇게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보기 위해 바울을 신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문의 방법은 채찍질입니다. 고통을 가하는 것이에요. 채찍은 되게 가혹한 도구예요.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음속을 돌파하는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채찍질을 할 때 소리 나잖아요.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소리래요. 그 속도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 끝에 어떤 걸 달아요? 울퉁불퉁한 철이나 도구를 달고 돌을 달고 그리고 동물의 뼈를 날카롭게 갈아서 달았어요. 그러니 그 채찍으로 사람의 몸이 박혔다가 떨어질 때 사람의 몸들이 다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죽는 건 당연하고요. 죽지 않으면 반신불수가 되는 게 바로 채찍질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무기인 것이죠. 그것을 바울에게 들려던 찰나 천부장의 명렬이 떨어지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말을 전달받은 천부장이 다시 바울에게 물어요. 당신 정말 로마 시민이오? 나는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큰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은 나인데 당신이 무엇이기에 로마 시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그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에서 죽음의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국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로마법을 상기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더 이상 바울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 도리어 자기를 살리고 살리는 걸 넘어서서 그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의유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오해의 상황에서 내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나에게 예수 그리스로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사람은 하늘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태초부터 선택해서 로마 시민권으로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또 인생의 길에서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낭망하는 이유는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에 선동되지 않습니다. 부르신의 사람은 주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르신의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역 전반에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에게 성령은 마치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징표와도 같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거듭나게 해주신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그 뜨거운 순간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긴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지치지 않고 넘치도록 수고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위대한 사람 사도바울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런약한 우리들도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시 나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그물을 박차고 나가서 너가 정결해지고 너가 깨끗해지면 다시 돌아올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결정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뿐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성령의 사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내가 이제는 곧 곧 꿇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하는 자들이고 그로 인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쾌와 오해와 고난의 시간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셨어요. 온갖 종류의 선동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살겠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것인가 나의 의를 드러낼 것인가 내지 알팍한 지식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평생을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순교의 그 지점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평생토록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좀 말씀을 붙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워주셨던 그 성령을 찾아 계속해서 갈망함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세상은 혼란하고 혼돈하여 선동하고 우리를 혼란가운데로 우리를 악심함가운데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으로 전하는 묵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한 번에 치우기도 하면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 Ka Kar 世 프랞 나와복 나 respect